연암공업대학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 거침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곁엔 언제나 즐기적 수준의 취업명문대학 연암공업대학이 있습니다 연암공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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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공업대학은 LG가 설립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핵심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월드클래스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십시오 연암공업대학은 21세기 차별화된 시대를 이끌어갈 2년제 3개 계열 및 3년제 1계열과 1학과로 운영됩니다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연암공업대학 전기, 전자, 정보 계열은 산업현장 중심의 전자전공, 전기 및 제어시스템 전공, 정보시스템 전공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전기, 전자,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뉴 리더를 양성합니다 전기전자 정보 계열은 대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전문가를 키워갑니다 연구, 설계, 생산, 관리 등 모든 업무에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는 프로페셔널한 기술인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중공업, 자동차, 조선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기계조선 자동차 계열은 산업현장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세부전공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지도교수의 밀착지도 아래 조선기계, 자동차기구, 캐드, 제품설계 등 특성화된 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기계기술 전문가 바로 여러분의 명함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창조하는 산업정보디자인 계열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실무중심형 교육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세부전공으로 둔 산업정보디자인 계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컴퓨터 응용 디자인 능력 여기에 현장 실습과 전시회를 통해 현장 적응력까지 확보한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능력과 인성을 기릅니다 디자인 강국 코리아의 미래 인재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2015학년도에 신설된 스마트 융합계열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입학생은 LG 및 관련 기업의 취업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LG장학금 및 교비장학금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셋째, 졸업생은 LG 및 관련 기업 연구개발직 또는 사무관리직 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넷째, 스마트 융합계열은 3플러스 1학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융합계열의 소프트웨어 전공은 모바일, 웹, 스마트 TV, EV 전공은 전기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어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전공은 정보 가전, 정보통신 단말, 항공 및 자동차 등의 인베디드 시스템 전자제어 시스템 분야 등 기술 분야별 전공 교과 과정으로 세분화됩니다 미래의 융합기술을 책임질 인재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계공학과는 미래 생활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첨단 핵심 학문입니다 기계공학은 자동차, 고속열차, 항공우주산업, 로봇산업기술은 물론 최근에는 학문의 복합화, 융합화 추세에 따라 인체공학적 해석까지 시도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LG장학금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종합설계와 응용력, 독창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초과학과 실용공학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글로벌 기업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취업명문 연암공업대학은 땀 흘리는 청춘을 위한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당신과 함께 연암공업대학이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